안녕하십니까 조사전문 변호사 고성치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징벌공화국 입니다. 지금 언론 기사마다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징벌적 과세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소득을 가져가겠다. 이게 징벌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내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 정벌과세가 보유세를 올린다. 6%까지 최대 이런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몇 종류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 세금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취득이 있고 보유가 있고 처분이 있죠. 이게 꽉 그거에요. 생노병사 이 과정이죠. 부동산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취득에서는 이게 지방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가 있어요. 각 단계마다 다 이렇게 틀려요. 세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 볼까요. 여기에서 가장 강한 것이 취득세고 보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고 이쪽에서는 양도세죠. 이게 가장 아니 이쪽은 이제 종부세 이제 여기가 국세죠. 국세니까 이쪽이고 이쪽이 양도세죠. 그 다음에 이 취득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같이 나오는 것이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세가 뭐가 있느냐. 취득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요.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이게 인지세가 있고요. 인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죠. 상속으로 받은 경우는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의 건물망을 촘촘히 쳐라. 상속세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증여 부분도 다 확인해라. 이거를 통해 가지고 꼭 그동안 못 거둔 세금은 다 거둬라. 라는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특별하게 해 놨어요. 이 취득의 개념, 취득의 단계에서 증여세, 상속세 길목을 꼭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취득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만 내고 이거를 안 냈다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걸린다 이거예요. 상속의 단계에서는 분명히 걸린다. 10년 치는 걸린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최대 15년까지. 그 다음에 보유의 개념에서 어떤 게 있느냐. 가장 강한 게 이제 재산세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시설세 있고. 그리고 국세는 종부세가 있죠. 종부세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임대소득 종소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소세. 이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 주민세가 있어요. 세금이 다양하죠. 보유하는 이걸 다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의 단계에서는 양도세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징벌적 과세다. 어떤 거를 징벌을 해버려야 되겠느냐. 여기서 고르면 돼요. 고르면. 제일 큰 것들을 고르면 되죠. 소득세. 이거 고르면 되잖아요. 이 취득세도 올려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이예찬 대표님이 이 취득세 올리는 방안을 연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재산세도 올리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못 올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종부세를 올리는 거죠. 종부세 한도 없이 그냥 올려버려라 이거죠. 지금. 한도가 200% 두고 300% 줬는데 그 규정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냥 세율은 높일 대로 계속 높여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징벌적 과세. 보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대책을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데 대통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끔 해버려라. 이거 아닙니까. 치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유하지 못하게끔 계속 올려야죠. 그리고 양도세는 이게 참 애매해요. 양도세 높여버려라 이거죠. 양도세 높여버려라. 세율을 80%까지도 높여버려라 이거죠. 지금. 징벌적 과세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징벌적 과세고. 그리고 비과세 해주는 거. 비과세 해주는 거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비과세. 1세대도 없애버려라 민주당 어떤 의원이 그걸 발의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언론 기사 나와 가지고 또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데 전세를 한 번씩 이렇게 임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가 집 한 채를 간신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 자식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특구로 그렇게 좀 환경이 좋은 대로 간단 말입니다. 맹모 삼천 지교처럼.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임대 주고 자기는 전세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를 한 번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과세 안 해준다. 양도할 때는 이런 식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이상 더 징벌적 과세를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느냐. 이제는요. 백약이 무효우면 이제 뺏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냥 집을 뺏어버리는 것 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도 이렇게 했는데 대책을 내놨는데도 안 먹힌다. 백약이 무효우다. 그러면 집을 나중에는 이제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계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죠. 왜 대책이 안 먹이니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23번을 내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할 때 뭐든지 근원을 봐야 돼요. 이 뿌리를 봐야 됩니다. 뿌리. 이게 근원이잖아요. 근원은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왜 해요. 부동산 대책을 왜 합니까. 서민이나 중산층이 중산층이 일을 해가지고 집 한 채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바위.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고 혼용을 하면 안 돼요. 서민의 주거 안정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서민의 주거 안정은 전월세 평생 살아라 이렇게 해도 서민의 주거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전월세에서 평생 안정적으로 사는 거하고 집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거고 근본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이 목적에 따라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순된 대책이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2013년 12월 13일 날 대책이 이임대인에게 혜택을 100% 주는 혜택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임차인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 0%예요. 그러면 서민이나 중산층이 일을 열심히 가지고 집을 사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임차인에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임대인한테 오히려 혜택을 줘 버리면 이임대인 보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더 늘려가지고 이임대를 줘라. 이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 돼 버렸냐. 이임대인을 위한 주택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다주택자들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가지는 정책을 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100%를 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0만 호라든지 이런 식의 통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60만 호 150만 호 50만 명 가깝게 등록을 해가지고 160만 호를 임대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으로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을 못 나오게끔 매물로 만들어 버렸죠. 매물로 만들었다는 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공급에서 공급을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오히려 감소시켜 버렸잖아요. 이렇게 크게 감소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상승해 버린 거죠. 이걸 정책하는 사람들이 몰랐느냐. 이게 부지로 했겠느냐. 그러면 진짜 무능한 거죠. 그런데 이건 부지가 아니죠. 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1, 2년 전에 벌써 이걸 예상하고 말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고의가 더 크다. 알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과연 뭘까. 그 고의가 뭘까 도대체. 그게 이제 참 희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으로 해 봅시다. 기득권 화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들은 이미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왜? 양도세도 감면해 주고 100% 해 주고 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지금 3억씩 올라가면 이 집 세 채 어느 여당의 어떤 사람은 78억이 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 있으면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임대 활성화 주택 임대인한테 100% 정책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청와대에 있는 분도 기고 정책을 하는 행정부에 있는 사람 있고 국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사람은 50%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하잖아요. 이 청와대나 정책을 핀 사람들 입장에서는 4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그래요. 언론 기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책을 핀 거죠. 서민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집을 사게끔 한 게 아니고 집값을 이렇게 높인 거죠. 높이고 자기들은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정책을 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A가 이제 기득권층. 기득권층이 있으면 A가 최상위층이죠. 최상위층이고 A가 중산층. 집안체 관심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A가 서민이고 A가 이제 급빈층. 이쪽으로 올라오지 사다리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사다리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사다리를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계속 이렇게 집값이 계속 고공행전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면은 중산층이 어떻게 넘어와요. 서민은 이쪽으로 넘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집살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서민이나 급빈층이 서울에서 서울에 인서울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죠. 9억 2천만 원이 중간값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층 이제 지금 현상이 지금 현실이 딱 고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착화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지금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자기들은 최상위층이 되는 거예요. 최상위층이.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대손손 대대손손 상위층에서 사는 거죠. 그런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집값은 올리는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올리는 정책을 폈잖아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리고 거래세 같은 것은 전혀 인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서 서민이 일을 해 가지고 집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민이 그냥 전월세 살아라. 그러니까 전월세를 살고 우리가 단지 안정화시켜 주겠다. 안정화. 개학경신 청구권을 보장을 해 주고 연 5%로 임대를 못 올리게 해 주겠다. 이거 임대차 3,5% 우리가 이 정도 해 주겠다. 평생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용산에다가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1만 채를 만들어 본다 하더라도 주택이 없는 사람이 43%가 넘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8,000호에 해당될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있냐 이거예요. 서울 외곽에다가 재개발해 가지고 임대주택 많이 만든다 해 봐야 몇 만호를 만들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신혼부부한테 뭐를 해 준다 한들 그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예요. 극히 일부밖에 안 되고. 청년 주택을 한다 해도 그 청년들이 지금 오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이 아니고 단지 주거 안정을 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월세에 살면 우리가 주거 안정을 해 주겠다. 그런데 전 월세에 살아도 지금은 주거 안정이 안 되게끔 돼 있다. 왜? 이제 월세가 올라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연 5프로 걸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월세를 올려야죠. 월세를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보유세를 이렇게 올리면 이만큼 올리면 이걸 누구한테 부담을 해요? 다 전갈을 해 버리죠. 결국 서민들한테 임차인들한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 23번째 나와도 제가 볼 때는 그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납세자들이 학습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경우 없고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그것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오만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임대차 이게 이 부분이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고 이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돈이 유동성이 지금 막 돌아다녀 현금 유동성이 어디다 쓰지를 못하고 유동성이 부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이게 주식으로 가야 돼요. 주식시장으로 가 가지고 그래야 이제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 세수가 많죠. 법인세가 올라가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파이를 이렇게 키워 보십시오. 이렇게 키워 가지고 이만큼 먹으면 이거 차라리 다 빼서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를 키우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의무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은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책을 맡기고 정권을 맡기고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만큼 능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고 이 주식시장이 왜곡이 돼 버리잖아요. 왜곡이 돼 가지고 주식으로 돈이 이렇게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쪼그라들어 가지고 10년 전 주식이나 지금 주식이나 가치가 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10년 전 물가상승률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가치 따라서 주식가치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이렇게 올라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들이 점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온다 이거예요. 부동산. 부동산 시장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살려는 그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려는 수요밖에 수요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산 살려는 사람이 부자가 사겠습니까? 아니면 중산층이 사겠습니까? 아니면 서민이 사겠습니까? 서민은 돈이 없어서 뭘 사죠. 중산층은 일단 내 한 주택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죠. 부자들은 이거는 2주택 이상 1957 전체적으로 1659채까지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부동산으로 밤붙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투기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꾼은 꾼인데 이거는 점다가 세금을 내면서 했어요. 세금 납부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고 투기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적법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위법하게 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적법하게 한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사적자치 원칙이다.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사적자치 원칙이다 이거 사적자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 이게 원칙이죠. 단지 기본권을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가령 저 사람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9,999명이 살아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사익을 침해를 하면서 공익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권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공익이라는 것을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생명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9,999명이 생명을 살려고 해서 한 사람이 생명을 죽인다? 아니다. 생명의 본질은요. 본론의 근원의 바다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내 사람의 생명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정권 가진 사람이나 정권 안 가진 사람이나 마음이 틀리다? 절대 안 그래요. 야당의 마음이 틀리고 여당의 마음이 틀립니까? 서민의 마음이 틀리고 부자의 마음이 틀립니까? 다 똑같아요. 다 마음의 근원에서 다 똑같다. 내가 저 사람을 해치고 저 사람을 죽이면 결국은 내가 나를 해치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저 사람을 막 뭐라고 해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원은 똑같다.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자치 원칙을 함부로 제안을 한다. 그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3법이 나와 가지고 뭐 신고제를 해라. 1 신고제. 2 계약경신 청구권을 보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 5%만 하겠다. 5%만 하겠다. 상승률을. 이게 이제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임대인한테 준 혜택이 임대인 혜택이 2017년 12, 13의 부동산 대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지금에 와 가지고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겠다. 임차인 혜택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서민의 주관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암덩어리를 하나를 가지고 자연 속에서 시기요법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 뭐 이렇게 섭생하는 거고 민간요법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경신청구권을 계속 주면 두 번을 주자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을 주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이제 3년으로 해가지고 세 번 주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이 임대인 혜택을 주는 사람들은 최소 6년에서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세제 혜택을 주죠. 혜택을 주잖아요.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의 부담을 5% 올리지 말아야 되고 6년에서 10년 가져야 된다는 이 부담을 내가 이걸로 만회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택들은 이게 이제 5%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6년에서 10년을 그대로 임대를 계속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혜택을 줘야 이렇게 떠받는데 이런 혜택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부자들한테는 이미 이런 식의 혜택을 줘놓고 일반인들은 왜 이걸 또 혜택을 안 주고 부담만 시키느냐? 그러면 벌면 소리가 나오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혜택을 주고 나는 혜택을 그러니까 이쪽에 혜택 준 사람들이 이미 정치인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하는 행정부 사람들 자기들은 다 혜택을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보고 너희들은 야 너희들은 혜택 보지 말고 의무만 줘 이게 가능하냐?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니 도대체 예측 가능성이 없다 법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내가 이게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예견 가능성이 없는지 아무 날을 예측할 수 없다 줬다고 해도 뺏는다 하고 지금은 뭐 혜택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하고 이쪽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나는 이거를 안 주면서 의무만 부담하라고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라고 당연히 벌면 소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료 5% 있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착한 임대인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 줬어요 그러니까 400만 원 받을 거를 300만 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다른 이제 전세입자가 이제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니까 다시 400만 원 받았어요 원래대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태를 700만 원 내놓으라고 한대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300만 원에 5%를 이상을 했죠 아니 원래가 내가 400만 원 받던 거 착한 임대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시책에 소홍해가지고 3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아놓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오니까 내가 400만 원 원래대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냥 기존에 300만 원 받았으면 애기에서 5%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지금 현장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이런 학습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 임대료 5% 올리지 마? 계약경신청구권 좋아? 나는 그러면 학습효과 있어 하면서 야 500만 원 올려 500만 원 500만 원 들어올 사람 들어와 안 들어오려면 임차인 없는 게 나아 임차인 없는 게 그리고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줄 사람들만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또 아이고 나 지금은 이제 피곤해 그냥 임대 안 줄래 임대 안 줄래 그냥 임차인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돼 버리면 아니 당연히 서민의 주관정이라며 서민의 주관정이 전월세라도 그래도 전세라도 평생 살고 월세라도 평생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 5% 이내로 낮춰주고 계약경신청구권 줄 테니까 서민이 주관정이니까 평생 전월세로 살되 우리가 이거를 해 주겠다 보장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잘했지 우리 잘했지 우리 칭찬해 주라 우리한테 표 하나 더 주라 라고 쇼하고 싶은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게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고 500만 원 올려버리고 600만 원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절대 세금이 국가가 이런 납세자를 이길 수 없는 거고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물이잖아요 그 심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정책하는 분들이 다 골프 치잖아요 골프 좋아하죠 공직자들 골프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못 봐봤으니까 그런데 나가보면 막 의욕한다 해가지고 골프 잘 채집니까 의욕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대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프로들도요 기술은 2년 정도 배우면 다 끝난데요 나머지는 다 멘탈입니다 자기 심리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멘탈을 쓰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자들이 말했던 의식하지 마라 의식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의식하지 마라 의욕하지 마라 마음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골프 프로 선수들 이렇게 상위권 내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수행자들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 삶 자체도 자기들 삶 자체도 그러고 근육량을 키워야 되고 몸을 항상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다 생활 리듬을 그쪽에다 맞추는 거예요 골프장에 가는 시합하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도 리듬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하다음부터 골프 선수도 그러는데 국가 정책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뭔가 입체적으로 딱 해야 되잖아요 훈련된 사람들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수요와 공급을 한번 말을 해 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공급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만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공급을 일단은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공급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건축 있잖아요 재건축을 많이 하면 매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개발도 물론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6년에서 8년 걸린단 말입니다 재건축은 용적률 높여줘 버리면은 그 즉시 이렇게 효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묶여 버린다 임대주택 매물을 해 버리면 이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공급 감소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을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활성화 시켜가지고 160만 호가 160만 호라는 것이 매몰돼 버린 거예요 못 나오게 공급이 공급을 감소시켜 버렸잖아요 원래는 공급 확대를 해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급 감소 정책을 쓴다니까요 그리고 재건축 안 해줘요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 임대주택만 내가 많이 만들어 주겠다 임대주택은 가격 안정화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집을 공급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을 공급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의 주거 안정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서민이나 중산층 일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임대주택이 다 일 뿐이에요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게끔 우리가 해주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서울 근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 재개발해 가지고 그런 벨트 해가지고 임대주택 만들고 영산에다가 또 가게다가 뭐 임대주택 만든다 한들 아니 그러면 무주택자가 우리나라에 40 몇 프로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임대주택을 받냐 이거 그건 아니죠 무주택자 중에서 이 임대주택 들어갈 사람들은 로또 받는 거예요 로또 로또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이 아니죠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서민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화 정책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 정책이 분명히 분리가 된다 구별이 된다 그거를 혼용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부동산 정책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천만에 만만에 콩덕이다 그거는 착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항상 말을 한 게 공급 확대하려면 일단 다주택자들이 내놔야 되잖아요 시장이 내놔야 되잖아요 매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서를 인하를 해야 돼요 거래서를 거래서를 인하를 하고 보유세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거 맞아요 이게 이게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현실은 거래서는 양도세는 엄청 높여버리고 포위세는 조금 높였다가 지금은 이제 징벌적 가세를 조금 높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한 3개월에 1억씩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막 1년이면 5억씩 올라가는데 보유세 이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감당한다 이거죠 감당한다니까 이제는 징벌적 가세로 이걸 이만큼 더 높여버려라 그렇게 이렇게 높여버리면 일주택자 일주택자도 이게 꽝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1주택 가진 사람이 토끼꾼 아니잖아요 근데 왜 보유세를 같이 두드려 맞냐 이거예요 왜 일주택자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민이나 중산층이 일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게 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다 이거입니다 이미 일주택자는 일을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샀어요 샀는데 이거를 그냥 보유세를 막 올려가지고 집 팔아라 너도 집 팔아라 세금 못 내면 나가라 집 팔고 지방으로 가거라 이게 이런 세상을 만들면 이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것이죠 안정된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세법이라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일주택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말년에 이제 집 한 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금 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꾸 세금 올려가지고 나보고 나가라고 세금 안 냈다고 체납해가지고 압류해 본다고 이러면은 어떻게 사냐 이거 어떻게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걸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정권 한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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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